역시 센스 다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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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언니 ㅋㅋㅋㅋ 언니는 나한테 다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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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보 다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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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도전할 때가 너무 좋더라 더 많이 고마워 다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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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즐거운 정말 정말 다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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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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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툼 다툼 다음 주에 만나요.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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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이 상황이 너무 웃겨. 안 되겠어. 우와. 이제 누룩이랑 눌러야 맛있지? 어? 맞는데? 뭐야? 어? 뭐야? 어? 뭐야? 진학과 잘 먹었어? 아니요. 진학과 잘 먹었어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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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. 언니. 걸렸어? 걸렸어? 우와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일단은 붕어빵은 3,000원어치 따고. 어디 오뎅 먹을래? 발라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이 정도? 그래요. 됐나요? 네. 언니도 발라줄게요. 아 김 뭐랑 뭐랑 하려는 거 봐봐. 자 잘 먹겠습니다. 아 부메랑이 주시는 건가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있어요? 오 진짜? 우와. 골라세요. 원하는 거. 이건 준양이 만든 거. 오 만든 거 좋아요. 이건 준양이 만든 거. 겨울 느낌. 오 너무 예쁘다. 신기한 게 물이 물로 이거 붙잖아? 응. 진짜요? 우와. 꽃이 살아나. 대박. 4개 넣나? 5개. 6개. 이렇게 뒤진 않아요. 아 좀 기다려야 되나? 좀 기다려. 먹을 때 보면은. 이렇게 한 3, 4분. 이렇게 한 3, 4분. 이거 뽑아 지은아. 이거 뽑아 지은아. 우와. 대박.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뱅. 일단은 어린애 씨고요. 오 너무 재밌어. 아 잠깐. 오. 오. 꽃이 너무 예쁜데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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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가 날아가. 아 뭐 새는 도시도 있지만. 진짜 그걸 좀 보여. 무슨 계예요? 진료. 안 되겠고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오. дум잉. 오. 오. 안 먹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먹어보자 그냥 바로 먹으면 되나? 그냥 바로 퍼뜨려서 바로 위에 또 올려도 되세요 고기와 언니 뭐 맛있게 밀크티 영국의 차 문화가 정성적이었던 거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예뻐. 오! 차 참 너무 예뻐. 감사합니다. 와우! 내 거 차. 오! 우와, 뭐야 하는 거? 나는 차이. 차이티. 아, 미리 시켰구나. 아, 미리 시켰구나. 아, 미리 시켰구나. 맞아, 맞아. 근데? 야, 이거 빠졌다. 빠졌네? 그럼 먹어볼까?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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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회사하고 연결제하고 계약을 하네 아 진짜 언니 드디어 만났어 역시 센스 남달라 맛있겠다 사수 엄청 많이 주는데? 아 진짜 몰랐 좋은한 수트케이스들이 왔어요 짠 짠 이거는 일단 온 것 같아요 한 개만 온 줄 알았더니 여기를 이렇게 열어더니 여기 안에 있어요 이것도 열어보겠습니다 색깔 너무 예쁜데요 안심이 마음에 들어요 여기 이렇게 귀여운 조그만의 또 도착했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제가 다음 주에 공부할 수 있을까요? 이제 공부할 수 있을까요? 이제 공부할 수 있을까요? 네 이거 먼저? 네 네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여보 도대체 라떼라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